Q. 손석구씨 손석구씨 왜요 왜요? 이 남자 너무 멋있어 1983년 2월 7일 과연 이분 2023년에는 더 좋아질까? 좋아져야지 내가 기도해줄거야 좋아지라고 운이 좀 어때요? 아 이분 굉장히 뭔가 뭐라 그럴까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배우 세계적으로 나가서 정말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끼들을 분출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왜 내 바람을 얘기를 하고 있지? 근데 그런 운이 보여요 그런 운도 보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들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여러 사람들의 콜 러브콜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인기다 단 하나는 건강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뭔가 그 자기가 이 표현하지 못한 것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아휴 씹었어 내가 말을 씹힌다고 자꾸 왜요 떨려서? 어 보고싶어 아무튼 아무튼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면 뭐 앞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배우로서 자기의 기질을 충분히 뻔낼 수 있는 해가 올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된다 어 잘 돼야 돼요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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